세포, DNA 등을 통해 몸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. 국내 연구팀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바이오마커들을 처음으로 집대성했습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. 지독한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한 번 생기면 쉽게 재발해 환자들을 괴롭힙니다. 20대 초반은 전신이 다 딱지였던 것 같아요. 진물로 하고 뭐.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이거 치료를 하면.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, 환자 면역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진단 기준도 치료 방법도 그만큼 다양한데 누구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간지러움 이런 건 아예 없어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토피의 양상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에 걸렸을 때 몸 안에서 보이는 특정한 지표들, 이른바 바이오 마커들을 최초로 모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인종, 나이, 피부 면역 상태와 같은 원인 요소나 혈액, 소변, 피부 조직 등 검사 지표들이 백과사전처럼 모인 셈입니다. 개인이 어떤 요소 때문에 아토피에 걸린지에서부터 어떤 치료법이 잘 맞는지까지 파악할 기준을 마련해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. 아토피 관련 신약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환자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아토피는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지표들도 이번 연구에서 정리돼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YTN 김주영입니다.